드디어 여러분들 310포인트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310포인트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라금 30 어 이제 어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탑브레스 50이었는데 어제 300포인트였죠 근데 지금 12시 40분이 44분 어 시장이 지났기 때문에 30포인트를 제가 아 310포인트 310포인트 모아서 교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확률검진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걸어놔야 돼 걸어놔야 뛰면 안돼 이건 뛰면 안돼 여러분들 이건 뚜벅뚜벅 걸어놔는게 이득이야 나 재물 하나 하나 한 다음에 요거 잠깐만 한 일곱개만 할게요 주인분 일곱개 일곱개 까다가 걸어놔야 돼 뛰면 클라 뛰면 클랍니다 에라이 에라이 지금 가야 돼 지금 에라이 가야 돼 지금 에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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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 모르겠다 지금 에라이 어 뛰면 키포 키포 메리구 메리구 퇴어스티캔 키포머 형님 팔립니다 형님 9억 6천 7백만원 오 이거 팔리지 키포 팔려 여러분들 9억 6천 7백만원 키포 팔립니다 형님 아 이거 거래는 이거 지금 사람들이 까고 있기 때문에 6개 쌓이는 이게 쌓이는거지 거래는 6회 나왔습니다 이거 팔립니다 여러분들 어 팔립니다 기속 아니에요 이거 지금 기속 아닙니다 9억 6천 7백만원 2번째 계정 접속 완료 또 락음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근데 내가 여러분들 이거 이거 까고 가면 잘 됐어 이거 20A 20A 요거 하나만 까고 바로 가신다 여러분들 뭐 하나만 까고 지연합 뭔가 느낌 뭔가 느낌 20A 저거 하나 까고 저거 하나 깐 다음에 요거 까면 근데 제발 라이브 크루투아 개봉 키포 풀백 아 디바 아니요 잠깐만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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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다행이다 아 나 순간 순간 맥류에 죽미 이런거 뜬줄 알았네 야 요거면 이제 형님 캘리스 13억 1000 이거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뜨기 때문에 쌓여있는거지 무조건 팔립니다 형님 무조건 팔려요 캘리스 축하드립니다 형님 자 세번째는 여러분들 어 세번째는 라이브 금카가 아니라 라이브 금카가 아니라 LH 탑프레스 105강 요것도 310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궁금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교환 자 바로 교환한 다음에 자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바로 요거 재물받치고 호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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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패밍 감사합니다 로페즈 아니야 지금 아니야 피리 피리불면서 피리불면서 진짜 LH 호동신 나의 강제 그런거 뜨면 개이득인데 피리불면서 피리불면서 폴립 와다 오요 하바 요거는 이제 크로스? 요걸 대자 OOO 오케이 웬 anche 야 크로스 괜찮은데 여러분들 이거 바로 팔리잖아 이거는 야 오 형님 축하드립니다 형님 9억 8천 3백만원 바로 팔립니다 네 바로 팔려 야 NH 토니 크로스 9억 8천 3백만원 이번에는 나금 세 번째 개정 나금 세 번째 개정입니다 여러분들 자 재물을 살짝 한 세 개만 아 세 네 개만 까고 자 원 700 스토리 아니 지금 아니야 자카 아 아니야 어 7백 뭔가 지금인데 여러분들 뭔가 지금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지금 뛰면 안 돼 그렇지 뚜벅뚜벅 아누르트 탁 뛰면 안 돼 아육시 쿱배 아 뛰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laid짐한 아 아누르트 은 11억 2000 이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뜨기때문에 하한가 쌓이는거지 팔립니다 네 팔려요 응 하한가 이십당이랑 응 너는 팔지 몰라 응 너는 시세 몰라 자 두번째 이번에는 여러분들 LH 아니 어제 그 환경오염님 아니 채팅금이 어제 떴는데 이거 또 떴습니다 환경오염님 환경오염 그 환경오염 클럽인데 이거 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환경 클럽인데 어 어제 이제 유튜브 올리게 했는데 어 어서오세요 또 네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이거는 제물없이 가볼게요 제물없이 아 제물없이 가자 제물없이 진짜 LH 나의 강안도 아 하나 뜨면 개이득인데 셋 둘 원 얍 진짜 LH 나의 강안도 이런거 하나 뜨면 어 잠깐만 이거는 잠깐만 누구세요 아 불에매 아 불에매 아 뭐 어 아 영국사인데 왜 이렇게 사니 이거 아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아 아 라금인가 음 아 여러분 라금인가요 여러분들 2억 2억 9백만원 마지막 마지막 LH 세번째 개정 우리 진입부 바로갑니다 어 진입부 교환 오케이 교환 제가 할게요 교환 제가 하고 어 마지막 여러분들 요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LH 진짜 한번 진짜 어 호돈신 이런거 하나 뜨면 진짜 개이득인데 어 맞잖아 호돈신 이런거 하나 뜨면 개이득이잖아 야 저거 고정강압팩 주입부 재물 간다고 할게요 저거 고정 재물 가고 이런 이런 약간 이제 어 이런거 하나 재물 한 다음에 음 이거 하나 재물 한 다음에 고정강압팩 재물하고 오케이 하실은 20번에 아하스플리쿠였다 음 나가 오카? 어 느낌 오카? 쓰읍 설마 이거 진짜 오늘 음 여기도 진짜 LH 호돈신이 지금 얼마나 쌓였나요 혹시 여러분들? 호돈신이나 날건도? 어 아 안쌌했어 하나 뜯자 진짜 날건도 하나 뜯자 여러분들 진짜 날건도 하나 뜯자 여러분들 날건도 하나 뜯자 여러분들 진짜 어 렉걸렸는데? 설마 진짜 어 요거는 누구지? 4번에 아 제라드? 제라드면 145,000 아 날간도 뜯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라드면 145,000 여러분들 음 날간도 뜯자니 살짝 아쉽습니다 저는 어 근데 개됐던 겁니다 이거 어 어 바로 팔려 베리굿 베리굿 바로 팔립니다 라인나우 바로 팔려 어 바로 팔립니다 145,000 145,000 깔끔 메리굿 네 메리굿입니다 세이끼 제가 총 여러분들 라금이랑 다 까봤는데요 여러분들 145,000 145,000 어 태어 시작된 라금은 태어 텔리스 이건 다 쌓였어요 라금은 라금은 다 쌓였는데 어 지금 바로 팔 수가 없구나 라금은 근데 LH는 지금 라인나우 바로 팔 수 있어요 근데 함정이 있다 2억 9백만원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 한번 살짝 도박 어 안전 살짝 도박 요건 근데 여러분들 바로 파실 분들은 이걸 갱신 싸움을 해야 돼요 어 이걸 갱신 싸움을 해가지고 항상 갱신 싸움을 해야 돼요 갱신 찍을 알아야 돼요 지금 바로 팔려면 근데 이거는 바로 팔 수 있다 음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려있습니다 유바 쮸 쮸